다정하게 팔짱을 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, 극 중에서 두 분 부부 아닙니까? 예, 감사합니다 시다 최 시연과 리영인 이 시연夫妻당 1일 한국의各位 국민의记者 회장 양념의默契이 상대가 정말 좋다 다른 보통 부부분들처럼 갑과 을 관계가 확실한 관계라서요 케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촬영 현장에서도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아마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오빠가 워낙 잘 맞춰주니까 자연스럽게 오빠가 을이 되주니까 제가 연기하기 많이 편하고 키스신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어땠습니까? 우리 김희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, 반갑습니다 네, 보통 부부들과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, 네 네, 네 근데 최 시연 這则 시신가 2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럼 계속 여쭈어봤습니다. 시윤오빠는 항상 불가능한 얼굴을 막 쓰는 걸로 유명하시네요. 이번 드라마에도 역시입니까? 저는 곱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 쓰는... 죄송합니다. 감독님이랑 많이 상의를 했어요. 그래서 좀 폭넓게 중요한 시점에서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는 했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코믹적인 요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쓴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좀 드문 것 같습니다. 다들期待播출아!